6월은 호국보은의 달이죠. 6월 6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6월 25일 6.25 전쟁까지. 오늘의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자는 의미로 경기도 고향특례실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식탁부터 해병군학대의 연주회까지 무료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권영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향시 일산서구 퀸텍스지구의 한 호텔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고향시 YWCA 회원들이 준비한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식탁 행사장. 고향 YWCA가 그간 추진해온 여성인권 증진과 평화나눔 활동을 응원하는 고향 시민들의 발길이 지난 19일 하루 내내 이어졌습니다. 나눔식탁이라는 작은 자리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런 귀한 뜻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퍼뜨리고 알릴 수 있는 그래서 평화의 분위기가 두루두루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YWCA 화이팅! 같은 날 오후 고향 여성회관 강당. 때론 힘차고 때론 감미로운 플라스 관악 밴드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시공을 넘은 해변 군악대 멤버들이 올 6월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찾아 먼저 간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12번째 연주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해병대 군악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마지막 민간주도 해병 밴드일지 모를 몇 면들이지만 이날 단 하루의 연주를 위해 지난 한해도 매주 함께 모여 젊은 날 못지않은 열정과 기량을 쌓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호국 영령의 희생에 더한 평화유주의의 노력들이 오늘의 자유를 지탱해주며 내일의 행복을 가능케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지TV 경기방송 권융천입니다.